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요즘 한국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들을 좀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충격적인 일본 박스오피스 근황. 일본은 애니메이션이 아바타를 이기는 나라다. 이게 슬램덩크 개봉하고 나서 지금 아바타보다 성적이 좋으니까 나오는 말인데요. 그러면서 일본 역대 박스오피스 순위도 나오고 탑건, 그리고 마블들 영화들도 코난이나 원피스 극장판들에게 밀렸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한 한국의 30대 이상들은 만화나 애니메이션들을 어릴 때만 많이 봤기 때문에 특히 애니메이션은 어린 아이들이 보는 거라는 인식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아바타 같은 헐리우드 영화보다 애들이 보는 애니가 인기가 더 많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도 슬램덩크가 개봉하고 나서 뭐 30대 이상 분들 엄청 보고 있죠. 그리고 요즘 한국의 10, 20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인식이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일본의 흥행 영화를 보면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30대 음악들도 매년 연간 베스트 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일본에서 느꼈던 점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저도 일본에 가서 처음에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의아하고 왜 그렇지 하고 고찰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만화 자체도 어렸을 때만 봤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본 것 같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성인 이후에 일본에 가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건 애들용이라고 생각했고 바쁘니까 볼 생각이 없었는데 사실 일본에서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소년물과 성인물로 구분이 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만화는 일본에서도 소년물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일본에서도 이게 애들을 위한 만화나 애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성인들도 봐도 재밌으니까 대부분 보는 건데요. 저는 만화나 애니를 성인이 된 이후에 보단 버릇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유명한 것들을 알면서도 선뜻 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저도 일 때문에 스르라미가 울적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애니가 재밌기도 하면서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았었어요. 고민도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도움도 많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좀 유명한 작품들을 찾아 보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당연하게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성인들이 봐도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재밌다고 해서 역대 박스오피스에 저렇게 나란히 줄 세우기 할 정도로 하면은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아바타 2를 슬램덩크와 스짐의 문단속까지도 이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2년 작년에 흥행 영화 순위를 보면 10개 중에 5개가 외국의 영화고 5개가 일본 영화인데 이것도 모두 만화가 원작이에요. 이거는 21년, 20년, 19년을 봐도 비슷하거든요. 만화 원작이거나 애니메이션의 극장판, 그리고 드라마의 극장판이 매년 흥행 베스트 10을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가끔 일본의 특유의 멜로 영화가 껴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곳은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멜로 영화를 포함해서 이렇게 흥행한 영화 아니면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 삽입된 곡들이 그 해에 연간 베스트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꼭 애니메이션만 인기라기보다는 그냥 정확히는 인기 있는 원작이 있는 영화들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애니메이션의 극장판도 그렇고요. 2020년 연간 2위를 기록한 오늘부터 우리는은 이것도 만화 원작인데 애니메이션도 나왔다가 드라마까지 거쳐서 그 드라마의 극장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해에 4위를 기록한 컨피던스맨 제이피도 2018년에 드라마가 나와서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그거에 극장판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들은 이런 시리즈물의 극장판을 만들지 않으니까 감각이 없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게 당연한 결과예요. 일본은 만화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형성된 지도 오래되었고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죠. 돈이 몰리는 곳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도 이루어지는 시장이고요. 이 시장에서 이런 되게 많은 돈이 몰리니까 많은 창작자들이 몰리는데 여기서 인기를 많은 만화는 이미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기가 많은 작품을 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얻어야 영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치열한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서 인기가 많은 작품이 또 검증을 받고 또 검증을 받아서 팬들을 이미 몇 차례 검증 후에 많이 확보한 작품이 영화로 나오니까요. 그냥 영화로 나온 작품보다 흥행에 유리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같은 이유로 검증을 받고 팬이 많이 확보된 드라마의 극장판도 그래서 흥행이 잘 되는 거거든요. 꼭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보자면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시즌 1이 끝나고 만약에 주인공이라든지 주변 인물의 옛날 이야기나 이후 이야기로 그런 스피노프 형식으로 영화가 나왔다면 흥행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끝날 재벌집 막내아들도 뭐 이런 형식으로 어쨌든 영화가 됐다고 하면은 저는 작품이 인기를 많이 얻었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굉장히 많이 봤을 거 같거든요. 일본은 이런 형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리즈물의 영화 제작을 안 해서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서 그런 거지. 원래 이 방식이 흥행이 더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래도 마찬가지로 노래가 좋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런 시리즈물을 보면서 매주 한 번씩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를 보면서 노래를 듣게 되니까 그 노래에 익숙해지고 그 노래를 이제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애니 OST라든가 드라마 영화 OST에도 일본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연간 베스트 곡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면 더 많은 창작자들과 투자자들이 뛰어들고 거기서 경쟁해서 이기는 작품들은 굉장히 큰 대작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애니는 이미 만화로 검증을 거쳐서 인기 있는 원작으로 애니화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제작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투자자들도 큰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니도 더 고퀄리티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영어화 될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시장이 그냥 한국에서 어느 뜻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훨씬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케이팝이 지금 세계에서 한국을 홍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일본을 홍보하고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외국인 모임을 가면 저는 일하러 갔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때문에 일본을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코믹북 스토어에서도 만화책의 판매 순위가 대부분 일본 만화책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의 조회수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점점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일본을 알게 되고 이런 일본 문화를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음악으로 전파되는 게 유리한가? 애니메이션 만화로 전파되는 게 유리한가? 라고 보면은 무조건 케이팝이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국, 홍콩, 대만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 만화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요. 서양에서도 그런 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웹툰 시장을 만들어서 개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차이가 많이 나는 시장이죠. 그래서 일본은 이런 만화 콘텐츠를 가지고 연관되는 시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적인 이벤트를 할 때도 일본은 이런 만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추신수, 김연아 이런 스타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우리 콘텐츠를 홍보를 할 때 일본은 그냥 만화 캐릭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호불호가 오히려 적고 활용도가 더 높죠. 우리는 BTS를 통해서 하면은 BTS라는 팀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들은 영원히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J-POP, 일본 음악도 전세계에 전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애니메이션의 체인소맨이 인기를 얻으면서 OST였던 유네즈 켄시 님의 킥백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체인소맨을 본 한국 사람들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체인소맨을 보지 않은 한국 사람들은 이 노래가 왜 인기를 얻고 있는지 모르죠. 들어봐도 좋다는 평가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리즈물로 노래를 접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노래에 대한 평가도 엄청나게 다르게 만든다. 그냥 일본 노래만 들었을 때는 별로 좋다고 느끼지 않는 한국 사람들도 그런 애니메이션 삽입곡을 통해서 들었을 때 엄청 좋다고 느낀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 K-POP과 일본의 음악을 비교할 때 일본의 아이돌 음악이나 밴드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애니메이션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일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일본은 이런 애니메이션이 아바타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를 이긴다는 글을 보면서 약간 이거는 오히려 좀 부러워해야 할 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일본은 해외의 블록버스터를 이길 자국 콘텐츠를 애니로서 몇 개나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외의 블록버스터와 경쟁할 수 있는 자국 콘텐츠가 있나? 이걸 가지고 그냥 일본은 만화 진짜 엄청 많이 본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도 이런 만화 콘텐츠가 좀 성장을 하고 거기에 사비부막으로 K-POP도 연계되면 시너지가 더욱 날 텐데.. 근데 그거는 어려운 일이죠. 일본은 엄청 오래 만들어낸 시장인데 무조건 우리가 따라 한다고 해낼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이게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여기에 많은 투자가 가능해지고 많은 콘텐츠가 생길 텐데 우리는 이미 그냥 웹툰 쪽으로 방향이 가버렸으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는 수익성이 담보가 되지 않죠. 그 시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을 한국에서 많이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걸 TV, 매체에 틀어서는 흥행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애초에 투자 자체가 좀 꺼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은 인기 있는 만화책 자체의 수익이 엄청나고 인기 있는 만화책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수익 계산이 나오니까 계속 여기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무턱대고 따라 하기도 어렵고 따라 한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도 웹툰으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신과 함께 그런 작품들이 영화화가 돼서 되게 잘 됐잖아요. 결국 애니메이션화가 좀 문제인 거 같아요. 이런 OST, 음악이랑 연기하려면 매주 방송을 하는 TV 시리즈물로 뭔가 돼야 시너지가 날 텐데 일본은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의 삽입곡에 참여를 하면 그 가수는 거의 진짜 그 한 곡으로 10년 동안 라이브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이게 경제 효과도 대단하거든요. 인기 있는 애니가 몇 명의 가수의 인생을 책임을 지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옆 나라는 진짜 맨날 애니만 보고 애니 음악만 인기를 얻은 애니의 진짜 미친 나라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냉정하게 또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이런 시리즈물의 흥행 포인트가 분명히 있고 연계돼서 시너지 내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입을 하려고 좀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 만화의 시장 크기가 전세계에서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얕잡아 봐서만은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도 어쨌든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할 포인트를 찾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